세븐틴과 함께 배우는 다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네. 냄새 좋네. 감사합니다. 뭐 차 하면 뭐가 생각나? 녹차. 녹차. 그렇지. 아이고 아이고. 맛있다. 맛이 중요한 차냐, 향이 중요한 차냐. 어우 잘 먹는다. 맛이 중요한 차냐, 향이 중요한 차에 따라서 좀 다른데? 한국. 사실 이 차가 영국 말고도 유럽, 유럽 나라에서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. 차가 글로벌한데. 차 주면 안 가고 싶다. 거기서. 이것 좀 해야 돼. 사랑해, 좋아해. 신경도 내 버리지. 어디가. 여자가 먼저 찾을 수 없는데. 이제 간다. 안 가질 않습니다. 야 뭐해? 야 뭐해? 야 뭐해? 콜록콜록 말해. 물소리나 물소리? 애기 없어요. 애기 없어요. 됐어 됐어 됐어. 드라마틱 드라마틱. 저 앵도한테 이슬 컨셉. 이슬 컨셉 이슬 컨셉. 힘 빠져 이슬 컨셉. 살짝 열려있는 공기 빠져. 60초 기다려. 꼬리. 사람들의 눈물 더. 몇 초간 더 쳐다보세요. 내 인생의 작은 사치. 내 인생. 감사합니다. 마음이 딱 하얘지는.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몸이 너무 따뜻해집니다. 여러분들도 따뜻해진 차 한잔 원자분.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. 안녕. 그럼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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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